자 탐방관연맹 드디어 마지막 주차가 나왔죠 어... 하스터몸 가볼께요 음 라파미 드디어 라파미 라파미 그 마지막 보스인가? 지금 지팡이 뭐 찾으러 왔거든요 유물탐험대인데 스토리같은거야 이 게임에서 얘는 용량이 각 플레이어가 무작위카드를 한장씩 손에 가져오는다 아 이름이 헥스야 렉스도 아니고 뼈다귀 사우루스 헥스 네 무작위로 카드를 한장 손으로 가져오니까 손에 좋은 카드가 잡힐 들어온가 그러면 억절댁이지 간다 어? 답은 억절댁이다 가셔 빨리 천사의 교감을 띄워가지고 카드를 그냥 사우루스 그때 라파미 베이커 라파미 다시 빨강 자 서비 inf 교감 맨 지팡이 저주가 걸려있었어요 에테리얼들이 전당 안으로 침입하여 닥치는 대로 훔치고 있다고요 아 그래? 얘네 에테리얼이야? 두스 헥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면서 한개 감사합니다 아 헥스가 어우 깜짝이야 아 멋있어 뭐야 이거 아 무작이네? 아 무작이가 이무작이야? 뭐야 실탄장전 그냥쓰고 넘어갔네 뭐야 도발하는거야? 완전 무작이네? 자니 내풍형님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야 어우 팩 아무한테나 과자 좀 내라 좀 뭐좀 내 그래 빚어버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죽이고 죽이고 수고 tweeting 리노 불안 유무 백 sẽ pregnant qué iniz 자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많이 주죠 근데 다 0꼴으로 주네 난 이제 전설 나오니까 이거랑 전설 같이 내면 돼 크로막쿡스 피와 약탈 한번 어엉 이러면 이제 둘씩 받기 때문에 이길수가 있다 야생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헐 그러면 못죽이는데? 피와 약탈이 우리 막국수가 겨우 저딴 코브라한테 죽게 생겼는데? 머리 후려치마 뭐야 저거 도적이야? 아이고 육성 이거 좋다 하지만 시간을 벌 수는 있을 것 같아 아 크로 막국수때문에 두장씩 나오는거야? 야 리노잭슨 두장이야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긴 완전 죽게 되는거지 착착 리노가 펑 한 번 더 들어왅시다 폴똥별 폴똥별 신축 터진다고? 넷 다섯 여섯 일곱장 터지겠다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최대한 많이 내야 되거든요 어음 일단은 죽여야돼 카드 터지잖아 네 죽여 아 이렇게 또 들어오고 되네 아이 죽이라고 아 몇장이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장 제가 한장 줘봤자 괜찮겠지? 크로마크 죽었으니까 어? 필립 무르글통? 저건 뭐야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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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우될 뻔했는데 노움? 노움? 노움 좋지 노움 일단 무조건 하나 내 무르결통도 내고 박사봉도 내자 뭘로 바꾸죠 근데? 고정사격 드로우도 괜찮은데 내가 지금 억결되기라 내가 이긴거 같은데요 호호우 낼 자리가 없네 다가나로스나 나왔으면 좋겠 아아 그걸 경고기를 저건 뭐야 아 주문공군요 감사감사 별똥별 별똥별 4 광역 4야 검색이 터지겠네 터지겠어 챡챡 잭슨 지금 발동되나 안되나 체크죠 된다 제가 교관 빼고는 다 한장씩일거에요 엽 엽 엽 엽 엽 엽 엽 엽은 양앙 아니냐고? 아 미안합니다 말도 못하는 로봇상국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이거 뭐 대충 막 아무렇게 해도 이긴거 어떻게 해 재능인것을 야생의 기운이 느껴지나요? 뭐야 그것 뿜 approaching 뭐야 저 땅 emit 엽 획 영웅 모드 안했냐고 영웅 모드 안합니다 이제 유리 폭탄을 죽여야지 퀟 폭탄 이 profess 좀 있다면서 뭐.. 없는 것 같은데 뭐야 내 전장에 야수가 있으면 도발을 얻습니다 와 888이네 야수 있으면 도발까지 이득인가? 그 드리드 것 중에 무쇠껍질이 메코였죠? 풍령킥뷰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SM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까마귀 우상 14인 하나하나 주문을 발견하는 카드 마지막이라 많구나 정말 재밌는 장난감 니가 계속 부수지만 않는다면 좋을텐데 말이야 내 여웅이 한 번에 받는 피가 1로 고정됩니다 황금갑옷 해가지고 일식밖에 안맞는다 그럼 하수인을 최대한 많이 깔던지 많이 때려야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겠네 한 번에 한 번이니까 어.. 패파가 좋겠는데? 너는 그럼 파란 넥살이야 풍령 저자연님 별표성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내해 주무세요 그 상대는 강철의 파수꾼 뭐야? 무슨 왜이래 이거 도움해머를 위하여 풍령 저자연님 별표성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녀석 참 요란하게 자네 자기 싫어서 그렇죠 자지마 아니 11시 반 밖에 안되는데 뭐 잔다고 난리야 일어나 한 2시는 돼야 자지 자지마 이따가 자 이따가 흫 적은 로스의 갑옷이잖아 적을 발굴하려고 검은 바위 산에서 몇 달을 고생했는데 아 이게 로스의 갑옷이야? 음.. 낼게 없네 빛이 나를 보호하시냐 빛이 나를 보호하시냐 빛이 나를 보호하시냐 도템 도템 젖발개 목소리라고? 맞어 저도 젖발개 목소리 낼 줄 아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드워프 목소리구나 정당의 동쪽에 있는 움직이는 칼들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알리스님 저 누굴 도견되겠습니까 음 가만있어 돌진이라 뭐야 얘네 뭐지? 이상한 조합인데? 기상하고 아름다운 다 죽입시다 아 아끼지 말고 뭔가 낌새가 이상해 와 대출 엄청 땡겼다 지는거? 성기사야? 만약에 이거 만약에 정리 안했으면 필드 완전 밀릴 뻔했네 어? 데미지를 1입잖아 아 이걸 쓰고 때렸구만 아 이게 지금 나오냐 완전 어이없네 이거 패시브야? 아 지속영우능력이네 패시브네 완전 어이없음요 키워봤자 소용이 없네 따다리총으로 무조건 가야되네 혀옹개라 음 딱 샷파가 땅있네 오염된 놈 사기잉잉잉잉잉이 액쌍 tours 오~? 됐어 LIY이 마이 턴이야 마이 턴이야 마이 헐ан 라밤이 도서관의 책들을 부리고 있어 저는 로데론 전투 시대에 나라가니는 망치들을 상대하고 있을 havoc 아 아큐나있따 스물곱번 쳐야돼 콜댐골렘 나 너무 아픈데 최대한 빨 때려야되는데 너무 아픈데 어 돌진이 뭐야 완전 돌진댁이네 아아 아아 큰일이야 요강폭발 이거 일단 약간 벗겨야되는데 돌봐라 나이스 나 시대하는거 있어야되는데 피아파? 어 피아파 나 돌양? 아 공포마 아 공포마가 낫겠다 도발도 좀 있으면 좋아보여 쟤네 돌진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겠지 야아 말도안돼 정말 가혹하다 가혹해 이게 이게 죽었네 남편에 진짜 어이없으면요 Abb 월어요 hike 꿿 엉엉엉 Wish 돌발 안나오면 죽어 돌발 가부와 육데빗이 좁았잖아 필요없으니까 아껴놔야겠네 여기 힐이 뜬가 설마 돌진이 많고 피가 1백 덕도발덱이 나올수도 있겠는데요 덕도발하면 막으면서 한 대씩만 톡톡치면 되니까 도발로 열람 맞고 덕도발덱 오늘의 운세덱 아니야 일단은 공포마덱 한번 가볼게 공포마덱 용사제? 용사제도 괜찮겠다 있는걸로 해보고 안되면 만들지 못해 강철의 파수꾼 내 영혼은 날 것이다 이것도 근데 도발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지 좋아 자랑 이 아는 망자를 끌어내라 쓴거야? 뭐야? 나한테 걸어준거야? 어휴 어이가 없네 장난쳐?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잡자 필드 밀리면 안될것 같아 아무것도 안되네 아 근데 좋은거 나왔어 저 녀석 화끈한데? 드로우 한번 하긴 나오는게 더 낫구나 어차피 무조건 1 데미지니까 이거 오코 이뿐산 말도 안돼 컴퓨터라 그래 이거 말도 안 돼 말가 잠깐만 이거 나가서 죽으면은 말가잖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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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죽이나요? 이걸 안 죽이네 무조건 말가 맞지 나이스 자 짐작하게 힐 죽무장 도발 세워가면서 가면 될 것 같아 방제작잡이 있네 메코야 8코 이래면 3데미지거든? 어 어 지금 바로 공격은 안 되는 얘 죽여야 되는데 얘 어떻게 죽이지? 잡아먹을까 그냥? 압도 공허 지금 먹을 필요는 없잖아 근데 굳이 지금 먹을 필요는 없거든 그리고 압도 공허 먹을 필요가 없어 1데미지만 주면 되니까 냅도 일단 어차피 데미지 많이 줘도 아 이걸 나와야지 이게 나와야 돼 1밖에 안 받잖아 최대한 도발을 살리면서 2백 강아지 2백 1백 2백 2백 1백 2백 2백 1백 1백 이걸 하나 내고 이걸 하나 내고 드론 한번 볼까 탈툰 아 공원 먹을 걸 저거 7위짜리 아 안먹었지 공포마랑 같이 있네 아 맑아 아 내 맑아 난투가 꼭 있네 근데 헐 돌진까지 잠깐만 잡았다 공포마로 두개 살리는게 낫겠는데 야 어차피 1데미지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럼 나오고 거기에 도발만 깔아놓고 일자리로 계속 싸우고 정리하는거는 뭘로 정리해야지 오케이 도발 한번 세워야돼 펠트 때리겠지 안때려 펠트 리브인데요 이러면은 저기 말달리자 엄청 나오거든요 어 나머지는 말달리자로 이제부터 달리면 되네 어 괜찮아 비키 비키 안돼 안돼 리브데이 멍청한 녀석이 흐흐흐흐흐흐흐 하아 리브데이 멍청한 녀석때문에 자리가 없네 이거를 두 마리라 야 이거 버려 이거 버리라고 어떻게 버려 버릴수있지 그 다음에 자리네 자리네 도발이 있긴 있어야되는데 게요 이름 어떻게 사려나 공포마 먼저 죽은거부터 나오나 이게 나와야하는데 도발이 럭골렘 잡고 이제 또 명치만 달리면 돼 도발만 하나 살려놓고 어차피 1데미지만 받으니까 도발을 어떻게 살리지? 죽겠는데? 시승에서 악마를 하나 처치하고 나 피 회복 아 악마 필요없는 악마 넣어 넣어 아 때리고 아 때리고 해야되는데 깜빡했네 아 한번 못 때려본다 계속 볼 수 있었는데 어 이거 죽여야 되는데 아 몰라 막 때려 넝치 때려 넝치가 답이다 뭘 몰라 켈투 도발이면 공격 안한다고? 뭔 소리야? 어? 또 처치할 수 있네 도발이면 공격을 안해요? 아 그래? 그러게 공격을 안하네 버그야? 아 그래? 버그? 음.. 어떻게 버그를 안하냈어 내가? 이런 버그가? 개이득이네 끝났거든요? 웃겨 봐 자리 좀 치워 돼 bare 조금 H2K 저주받은거 내 영웅이 받는 피해가 2배 증가합니다 뭐야 이거? 아 근데 1코구나 카리리라서 좋긴한데 하수인 정리하면 피해 2개에 내구도 3 좋은걸까? 똥 묻었네 진짜 박물관 갈린 죽음의 메아리 카드 한장 발견 이번엔 발견 메타야